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5월의 둘째 주가 5월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투자는 계속해서 걱정인데요 걱정 걱정입니다 지난주는 FMC가 큰 산이었죠 기대감이 결국은 또 수포로 좀 돌아갔고요 이번주는 미국의 CPI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어떻게 보면 FMC보다도 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만 역시나 또 한 번에 풀릴 문제는 아니고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돌발 호재가 좀 하나 나오지기를 기대하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지 중국 봉쇄 해세라든지 봉쇄가 해제된다든지 기대의 끈은 놓지 않겠습니다만 또 기대를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미국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월요일 조금 눈치보기일 텐데 코스닥이 조금 더 밀려갑니다 코스닥이 밀려가고요 코스피 2620 결국은 뭐 한 2600을 한 번 좀 테스트해야 된다는 시장의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요 2620이고요 코스닥이 900선이었는데 얼마 전에 860선까지 밀려서 종목별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구체적인 종목이야기가 또 많이 펼쳐지겠죠 종목이야기 전략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해제 종목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잠금해제 시간입니다 3, 4, 5월 동안 월요일에 코스피가 오른 날이 딱 하루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월요일에 주말 돌발 악재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출렁임을 많이 보였다라는 게 되겠죠 조금 전 말씀 주신 대로 좀 돌발 호재 이슈도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할수록 종목들은 더 민감하게 움직임을 이어갈 텐데요 종목이야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김종일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여러 하락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좀 견조한 쪽 얘기를 해볼게요 5G 통신 장비주들의 급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테마 상승 상위권은 계속 5G 통신 장비가 올라가 있었어요 삼성의 수주 소식이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슈도 있고 정치 테마주 성격도 조금 뛰게 돼버린 상황인데 5G 통신 장비주 지금의 주목 연속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단기 테마로서의 움직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이 전의 테마를 살펴보더라도 비료주라든지 사료주 그 다음에 움직였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 다음에 로봇주 같은 것들 우리가 복귀해 봤을 때도 이게 정말로 실적이 움직인다든지 이래서 움직였던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이 형성됐던 시장 조정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종목분들로 거래가 집중되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종의 시세가 난 것이니까 단기 시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 뉴스도 있었잖아요 수소는 정책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뉴스를 필두로 해서 이들 종목이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수가 버틸 때도 빠졌고 내릴 땐 같이 내렸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수주 관련 소식이 주목받자마자 관련된 종목분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수소 정책을 강화하면 수소가 당장 실적이 나고 상용화될 수 있는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당장 수소를 만들 때도 없고 옮길 것도 없는데 정부가 수소 정책을 밀면 수소 쪽에서 실적이 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아직 수소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G는 우리나라는 이미 어느 정도 된 상황이잖아요 왜 웃으시죠? 저희가 수소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수소 답변해 주셔가지고 조금 다음 질문이 수소로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헷갈리셨나 싶어서 어차피 두 개 묶어서 할 거니까 5G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의 추가적인 수요는 제한적이고 결국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데서 와야 될 텐데 이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선전하고 이쪽에 계속 기존의 투자를 이어 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실적 중 하나가 과거 미국에 다녀왔을 때 5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을 가져온 것이 성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견인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독립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쉽게 예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5G 관련주 종목 중에서 이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걸 투자 관점으로 연결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현재 테마주의 움직임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조금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 좋으니까 팔아라 이런 거 별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기 시세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이곳을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장기 관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엮어야 될 요소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에 단기 상승, 단기 시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긴 시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제나 상황들이 더 펼쳐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소 쪽도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점검을 해보죠 수소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 측에서 인수의 과제 내용을 보면 수소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수소법 개정안도 1년 만에 지난주에 통과됐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 수소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잖아요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조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소로 당장 쓸 수 있는 것 정도가 연료전지 그 다음에 연료전지와 관련된 산업도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소위 성장 모델에 엄청나게 베팅하고 돈이 막 몰릴 때는 정부의 얘기 하나만으로도 시세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금은 이들 종목, 특히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과거 두산 계열의 종목군들이 거의 신저점 부근에 가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뉴스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건 의미 있는 시세의 흐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5G와 마찬가지로 현재 낙폭과 대에 따른 반발 매수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불과 이전에 화려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료주라든지 로봇주라든지 이런 종목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동안 계속 내려왔던 것 때문에 굉장히 매물도 쌓여있는 국면이어서 이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 확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당시 정도의 거래대금으로 시장 거래대금이 줄어든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이게 체력적으로도 계속 이들 종목으로 거래가 몰려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섹터 모두 비슷한 관점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 시세는 살아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구도적인 성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5G와 수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높였었던 과거 영광을 누렸던 섹터들 참 고생 많이 하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장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원님과 장금 해제 종목으로 살펴봤던 거예요 S5일 3월 3일 종목입니다 오르는 기름값 굳건한 정제마진 증권가나 해외 아이비에서 올해 정제마진 내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5일의 추가 상승 더 남아있다 보시는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이미 한 25% 정도 말씀 주신 이후로 올라온 상황인데 더 갈 수 있다 보시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은 실적이다 그런데 실적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제마진에 영향을 받고 유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실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장의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반영해서 실적을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좋아진 이유는 보시는 그림처럼 정제마진이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아마 1월달인가 처음 말씀드리고 3월달에 다시 한 번 언급드렸고 오늘 벌써 거의 한 두세 달 단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픽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딱 한 가지다 유가가 오를 것 같아서 아니고요 정제마진이 계속 좋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현재 이 구조적인 상황이 왜 나타나는지 미국 시장에서도 그 안 좋은 시장에서 왜 중소형 정유사나 가스 개발사들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1월달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실제로 이쪽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신규 가스 오일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와 관련 이슈가 터졌죠 그러면 러시아 거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러시아 물량을 다른 데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 업체들에게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개의 정유사가 상장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정유사 순수 정유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SOE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준비된 그림 신한금융투자의 그림을 보시면 석유 공급과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갑자기 누군가 석유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거나 전쟁 이후에 바로 러시아 가스를 다시 받겠다라고 아주 전격적인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구간에서의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기존에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던 업체들이 이익을 크게 향해할 수 있다는 게 컨센서스고 그래서 순수 정유사들과 가스 정유사들의 최근의 주가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SK노베이션을 우리가 정유사 쪽에서는 좀 더 높은 밸류를 쳐줬었는데 오히려 여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눌려있는 상황이고요 순수 정유사에 가까운 SOE이 계속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느낌이어서 더 이해되기 쉬웠어요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가 고점 논란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100달러 위에 레벨 자체가 올라와 있고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계속해서 공급사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익향은 이어진다면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유가가 정확하게 고점에서 급하게 떨어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가장 잘 알게 된 뉴스 중에 하나가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외신이었죠 그래서 지금 소위 미국에서 달러 패권을 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향유했던 것이 오일머니 그다음에 달러 패권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 UAE 이런 국가와의 최근에 협력 관계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카타르는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에 힘입어서 유럽 쪽으로 가스 같은 걸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정학적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오펙에서 물량도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유가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를 끌고 가고 있는 두 국가를 얘기한다면 러시아와 사우디라고 봐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사우디도 지금 많이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살갑진 않은 관계임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이런 지정학적 이슈까지 고려하고 수요 공급까지 고려해 보면 유가의 레벨도 급격하게 과거처럼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S5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고 시장 대비 이렇게 강하니까 언젠가 한번 두들겨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이 없는 것도 리스크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정유주 같은 것들이 없다면 기술주만 가지고 있다면 충격이 두 배로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이 없는 것 인플레를 적극적으로 커버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미리 선반영한 종목군들이 없는 것도 리스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일 와닿는 것 같네요 이런 종목 많이 올랐으나 이게 없는 것도 리스크다 그럼 다음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후재 선반영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가격 라인일 것 같아요 나름 어찌됐건 최근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이익을 챙기고 싶은 욕구가 강한 장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가격까지 좀 열고 보시는지 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을 좀 우리가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없으면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고 이 종목으로 올린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 밸류를 보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배에서 약간 위니까 한 1.6배, 7배 정도 수준에서 PB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이죠 그 다음에 지금의 정제마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한 2.5배, 2배 이상의 수준에서 움직였던 그 정도의 정제마진이 유지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레벨다운을 한다면 그러면 이건 버틸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미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살 만큼 매력이 있는가 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조정을 이용해서 좀 사봐라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단이 아주 많이 열려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여기에서 더 사기에는 이제는 조금은 부담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덤벼들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니 여기에서는 이미 보유하신 분들 포트폴리오에 한 20% 정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가격대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적극적인 보유 관점을 신규 매수를 노리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조정에 있을 것 같으니까 조정을 이용해서 사시길 바라겠고 제가 보는 타겟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1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은 이미 달성이 됐고 저는 그러면 공격적으로 가격을 높이기보다는 전고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2만 원 초중반대 정도가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거쳐야 될 가격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지금 가격이 공격적으로 사시기보단 조정이 있을 때 일부를 편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 가격 전략 혹은 이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잔금 해제 종목은 SK 스퀘어입니다 히든 카드가 독배로 너무 타이틀이 좋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합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도 상장 철회 관련 이슈 속에 주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동향 살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크게 SK 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두 가지 스토리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SK 그룹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돈 잘 버는 기업들에서 계속 돈을 벌어서 그거로 하나의 돈을 계속 조달하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지분 그 다음에 SK 스퀘어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지분 그래서 SK 그룹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다각도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회사인 SK 스퀘어가 만들어진 만큼 지금 현재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도이치 텔레콤과 협력한다 반도체 블록체인에 이조 투자할 거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회사들을 계속 입질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엠게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씨앗만 뿌리는 걸 기다릴 수 있느냐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빅3 중에 뭐 하나라도 제발 좀 터져라 라는 거였는데 11번가 그 다음에 SK 쉴더스 그리고 원스토어 갖고 있는 것들이 일단 하나는 상장이 일단 철회됐고요 언제 할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상장됐을 때 과연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야 너희는 지금 씨앗만 뿌리는 건 좋은데 배당도 얼마 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해놓고 열매는 없어?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데 가격이 이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계속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또 수급적인 변화 요인까지 반영이 되면서 현재 주가는 신저가를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죠 SK 쉴더스가 일단 수요요 측에서 기관 참여가 너무 저조했다 그래서 상장 일단 철회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좋은 소식이 뭐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건 지연이라는 두 글자라는 거죠 앞으로 아예 안 할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연시킨 거냐를 방점을 찍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최근에 이 기대감으로 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뉴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관들이 베팅하지 않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서이기도 했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 자체가 IPO에 이렇게 좋은 여건이 마련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굳이? 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분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단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가격이 싸진 것도 싸다고 얘기하지만 그 회사의 이익이 급속도로 개선될 때 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절대 주가는 비싸져도 예를 들어서 EPS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PR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상장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상장하면서 그런 기회도 저버렸으니까 그래서 아까 예로 들었던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함부로 싸다고 얘기할 수 없듯이 이 종목도 결국 IPO가 지연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싸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죠 그래서 IPO에 관련된 계획은 현재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당부한 조금 안 좋은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이것은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열매를 거둘 날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열매 그게 결국에는 세 번째 포인트 장기 투자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가격과 함께 얘기해 주시면 네, 일단 장기 투자 매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빅3뿐만 아니라 최근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메타버스와 연결된 NFT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보겠다 근데 저는 이게 향후 ICT 시장에서 머니타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코인 시장과 NFT 시장은 이게 뭐 통화로 되느냐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미래 결제 수단으로서의 또 글로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까지 투자를 넓혀나가고 있고 11번가, 그 다음에 쉴더스, 원스토어 이런 것들 상장하는 과정에서 숨겨뒀던 가치가 결국은 분명히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금 BPS가 장부 기준으로 1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다 고려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40% 할인을 적용한 한 6만 6천 원 정도는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런 회사들은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좀 더 성장 쪽에 누군가 베팅을 하게 되면 그때 바람이 불 때는 또 주가가 굉장히 무섭게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의 파트는 배당금이죠 아직 배당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당을 좀 공격적으로 준다라는 게 알려주면 이 종목은 저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들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6만 6천 원을 보고 조정 씨의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S케어 처음 화두와는 조금 다른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에 충분히 납득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이 종목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함께 하시고요 오늘 김종일 위원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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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